차세대 배터리로 꼽히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레이크 머트리얼의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전기차를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데요 미국하고 양대 3명을 이룰 정도로 내수시장이 크거든요 그런 배경을 토대로 중국 배터리 기업인 CATL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에도 테슬라든 글로벌 기업에도 공급을 해왔지만 고급차종에는 한국 배터리 3사가 주로 공급을 해왔거든요 CATL과 한국 배터리 3사가 개발하고 있는 배터리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CATL이 주력하는 배터리는 LFP 배터리이고 한국 배터리 3사의 주력 제품은 NCM이라고 해서 3원계 배터리입니다 양극재로 사용하는 물질의 차이인데요 LFP 배터리가 가격이 더 싸고 수명이 길지만 3원계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주행거리가 짧거든요 프리미엄 차종에서는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 한 번에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3원계 배터리를 주로 사용했죠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3원계 배터리 핵심 소재들의 가격이 급등했고 공급이 어려워졌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LFP 배터리의 기술력이 갈수록 좋아지면서 주행거리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월에 CATL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꺾고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인 현대차나 기아마저도 일부 차종에는 CATL 배터리를 탑재했거든요 한국 배터리 3사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기술로 차량을 벌려야 될 시기가 왔는데요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양산을 시작해서 전고체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양산 시점을 2027년을 목표로 했는데 지난해 이미 파일럿 라인 구축을 마쳤고 고객사들에게 샘플 공급을 시작했거든요 차량 개발 특성상 자동차 업체와 3,4년 정도 공동 개발을 거쳐야만 탑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공된 샘플이 2027년쯤에 실제로 적용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배터리 내부에 전해액을 고체로 바꾼 배터리를 말하는데 전해액은 배터리 내부에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액체인데요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외부 온도가 너무 추우면 굳어서 배터리 성능이 낮아지거나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외부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배터리 자체가 팽창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누유가 될 경우에는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기도 하죠 만약에 고체로 바꾸게 되면 이런 단점들을 단숨에 해소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 고체가 액체에 비해서 훨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같은 배터리 크기라면 훨씬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말인즉슨 주행거리가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의 자회사는 전고체 배터리용 황화 리튬 사업을 준비 중인데 이미 소재 개발을 완료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전고체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했을 때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한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본사업인 반도체 사업도 올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자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